이제 나쁘기도 하고 불협화음이 생기기도 하고 휴먼 법정 오피스 드라마 굿 파트너로 만난 장나라 남지현씨 그런데 이거 이거 두 사람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요? 되게 나쁜 좋은 사람이었지만 설경호씨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선을 넘을 듯 말듯 작품만큼이나 화제가 된 스타들의 아찔한 말들 그들의 솔직한 속마음을 들어봅니다 이런 단짠 워맨스는 처음 장나라 남지현씨가 이혼 전문 변호사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굿 파트너에서 이혼이 천직인 스타 이혼 변호사 차은경 역할을 맡은 장나라입니다 이혼은 처음인 신입 변호사 한유리 역할을 맡은 남지현입니다 17년차 이혼 전문 스타 변호사와 로스쿨 수석 졸업 후 이혼팀에 배정된 신입 변호사로 로펌 워맨스를 보여줄 장나라 남지현씨 전에 없던 워맨스에 촬영 전부터 은근히 신경이 쓰였다는데요 우울의 합이 정말 매력적인 드라마거든요 처음 맞춰볼 때부터 굉장히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성공하고 싶은 장나라씨가 특별히 신신당부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전작의 귀여운 이미지들은 싹 잊어달라는 것 아 근데 안 귀엽고 좀 냉연해 보이는 것도 많이 하기는 했는데 많이 안 봐주셔서 사실 이거 바로 전작도 그쵸 이에 드라마 연출자가 돕는다고 보탠 말이 장나라씨가 꼰대인지 아닌지는 후배에게 들어보는 게 낫겠죠 극중 변호사 후배인 남지현씨 눈에 장나라씨 모습은 어땠을까요 언니는 이제 나라 선배님은 운경이 너무 날카롭고 아 어떡해 이러는데 전 그게 되게 멋있게 보였어요 중간에 균형점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나라 선배님이 이제 해주신 얘기가 있었어요 언니는 유리가 너무 좋으시대요 유리가 좋고 왜 좋냐면 꼭 그냥 세상에 필요한 사람 같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 내가 성실하게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좀 확신을 얻어서 진짜 감사했죠 사실 극중에서도 실제로도 장나라씨는 남지현씨에게 좋은 선배 그렇다면 장나라씨의 마음도 일맥상통했을까요 남지현씨는 현장에서 어떤 느낌이냐 호흡 맞출 때 어떠냐 그랬어요 제가 딱 산마디로 줄여서 얘기한 게 얼굴을 이렇게 보면 머리가 벗주머니로 보인다고 그랬어요 보면 벗 벗 그냥 남지현 벗기다 너무 잘하고 너무 성실한데 심지어 너무 매력이 있어요 희주머니상 좋은 거 같아요 환상적인 티키타카 드라마 제목처럼 굿 파트너인 장나라 남지현씨 이런 두 사람의 워맨스 꽤 기대되는데요 여기 양숙이라서 더 구우우우신 혼비도 있습니다 여자의 적은 여자 불과 얼음의 충돌 극한 시월드에서 만난 두 여자 이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제가 할 일입니다 이거 드라마 화인과 스캔들에서 생속을 놓고 전쟁 중인 욕망 덩어리 시어머니 서희습씨와 신념 강한 며느리 김하늘씨 그지 같은 걸 주워다가 여기까지 끌어다 올려다 놨더니 벌써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데요 극중에서는 극한 시월드로 가시밭길을 걷고 있지만 실제로는 촬영장에 갈 때마다 묘하게 설렜다는 김하늘씨 그 이유가 바로 기센 시어머니 서희숙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드라마에선 서로 없애지 못해 으르렁대는 사이 현실에선 연기 선후배로 설레는 사이 이 마음으로 선배인 서희숙씨가 아름다운 연기 희생을 보여주기도 했답니다 김하늘 배우는 맞아요 부드러운 카리스마 장난 아닙니다 크게는 소리는 다 제가 질렀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받아 드셨어 하지만 그 부드러운 카리스마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지명적인 매력을 내뿜었던 앙숙 콤비 김하늘 서희숙씨 볼수록 빠져드는 묘한 매력이 있는데요 거센 돌풍 거센 입담 연기로 시청자를 사로잡고 흔들림 없는 팩톡으로 제작 발표 현장을 사로잡은 앙숙 콤비도 있습니다 되게 나쁜 좋은 사람이었지만 정말 몰락하면서 인간의 모든 그런 밑바닥까지 드러내 보이지만 설경호씨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OTT 드라마 돌풍에서 부정부패와 손잡은 대통령을 심판하고 정치판을 바꾸려는 국무총리 박동호를 연기한 설경호씨 특히 이 드라마가 더 뜨겁게 다가오는 이유 설경호씨와 맞서는 인물이 바로 경제부총리 수진력의 김희애씨 때문이죠 조심해요 한 걸음만 더 다가오면 밟혀요 총리님 극중 서로 밟히지 않기 위해 상대를 밟으려는 두 사람 하지만 설경호씨가 30년 만에 드라마 장르로 돌아온 건 다 김희애씨 덕분이었다죠 처음에 돌풍이라는 작품을 듣게 된 거는 김희애씨 매니저를 통해서 선뜻 나서질 못했었는데 그 이후에 김희애씨의 어떤 강충에 의해서 드라마에선 서로 못된 말만 하는 통에 현실에서라도 칭찬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고마운 마음을 전한 설경호씨 이 마음에 대한 김희애씨의 반응은 극중에서 미움이 쌓이면 쌓일수록 만족도는 최상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설경호씨는 김희애씨에게 어떤 사람일까요 자 이제부터 속마음 고백 타임입니다 마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호에게 정수진이란 타락한 정치인 부패한 정치인 정수진에게 박동호란 되고 싶은 사람 설경호씨 기회 한 번 더 드릴까요 부패의 정치인 드라마에선 대사로 촬영장 밖에서는 솔직한 말로 좌중을 사로잡는 주인공들 그들의 주옥 같은 말은 작품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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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